다음은 비용 부담자와 종교차 배상 책임자인데 6조 책임을 얘기합니다. 공무원의 선임감독, 이건 2조 책임이죠. 0조물의 설치관리 책임, 이건 5조죠. 이렇게 2조, 5조 책임자 외에 이런 2조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해서 본급급여, 돈을 주는 자 또는 0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대는 자 이런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취지는 뭐예요? 6조의 취지는 2조, 5조 책임자 외에 뒤에서 돈을 내는 자에게 책임을 물려서 국민의 손해의 전보에 만전을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비용 부담자의 의미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냐 또는 형식적 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용 부담자냐 개념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형식적으로 누가 보다 알 수 있는 대적 지출자입니다. 그럼 형식의 반대,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대는, 즉 보조금 등을 대는 자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인데 방금 얘기했던 6조의 취지상 양자를 다 포함시키는 병합살이 다소의 판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국적 배상 책임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비율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기여도설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엑시키는 비용 부담자는 보자